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시 30분부터 시장은 조금씩 밀립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에 음전환을 했고요. 코스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겠네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 미국장의 휴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나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의 움직임들이었고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부 조종세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다른 낙폭가대 종목권들에 대한 수납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AI에 대한 부분에서 약 90% 정도를 엔비디아 칩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여타의 기술 업체들을 중심으로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깨질 것이다. 그에 따른 오류감이 훨씬 더 시장에는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낙폭가대라든지 또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보다는 재료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현재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국내 해상풍력에 1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 뉴스에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풍력 관련주가 오후 들어서는 윗고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긴 하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조금 사실 알려져 있는 뉴스들 있죠. 이 회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투자를 좀 더 증액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미국에서도 신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재가 최악이고 현재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신재생에너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CS 윈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그만큼 풍력 관련된 신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의 투자가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최악의 상황이 벌써 날 것이라는 기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CS 윈드에 대한 자회사 바로 CS 베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풍력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바닷건으로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비록 오늘은 장기평이라고 볼 수 있는 240과 480선에 대해서 막고 빠지는 현국이지만 하지만 현재는 하반 경제성을 확인했다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놓여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도 최근 참 강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점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많아졌는데 상승의 폭은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거 좀 앞으로의 움직임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일까요? 오늘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SBB테크라든지 또는 유로메카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SPG가 오늘 아침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결국 이제 오늘 모 언론사에 대한 보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취사병이라고 했죠. 군대에서 이런 취사병들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모습들였는데 그런 취사 로봇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빙 로봇도 많이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더 언론사에서 부각을 좀 하는 양상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제 진흥용 로봇법이 지난주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로봇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도모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절에 해당하는 감속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2차 전진의 양극재와 리튬을 보다시피 로봇은 감속기를 봐야 됩니다. 이 감속기 분야가 일본에서 2021년도까지 대부분 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현재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산화를 상당 부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V1TEC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1TEC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우리가 자동화 공장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스콘의 모 회사가 바로 이 V1TEC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대기업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도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봇 관련주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코닉 오토메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소팅봇을 납품했던 기업이 바로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류에 대한 이송이라든지 이동을 담당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물어보자면 로봇주 내일도 가겠습니까? 12월달까지는 좀 간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12월달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양상들이 보면 이제 AI라는 또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중폭시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이지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오늘 제약바이오주 강세라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키워드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중항체라는 키워드였는데 그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언급되면서 종근당이라든지 또는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로 오늘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항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공통점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병력요법으로 투입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확실한 효과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중항체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으로 레고캠바이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상당히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만큼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를 좀 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요. 총선 전까지 정책 관련주 테마 계속 간다고 했는데 특히 저출산과 교육주 창출사 좀 더 챙겨보자가 어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점심시간에도 비상교육과 메가임디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 준비하셨다고요? 우리가 대선 정책 관련주는 5년마다 한 번씩 강한 시세가 오고 총선 관련된 기업들도 정책 관련해서 4년마다 강한 시세가 오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이제 유아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 뒤에 보시면 대부분 다 요즘 유아에서 상당 인기가 있는 것들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가 SMNG, SNMG 엔터 같은 경우에 티니핑, 요즘 상당한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핑크퐁, 삼성 출판사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용품 관련해가지고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들까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알아가보죠. 이 중에서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기업 소개해드릴 텐데 애니플러스는 우리가 IPTV 돌리다 보면 일본 만화하는 방영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애니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업체가 있는데 이 위메드라는 업체가 최근에 화음의 정원이라는 웹툰에 대한 드라마화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 다음에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